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핵심 수익원인 이자 마진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수익성 방어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등 비이자 이익을 늘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박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췄습니다. 그 여파로 은행들은 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이익이 줄게 돼 순이자 마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 1분기 평균 순이자 마진은 1.46%로 이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충격, 역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3분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1.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연간 순이익이 1,000억 원가량 감소해 왔습니다. 순이자 마진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상품 판매 등을 통해 비이자 이익을 늘려야 하지만 상황은 무척 어렵습니다. 작년 DLF 사태로 은행권의 주가 연계 신탁 총량 규제가 도입됐고 올해는 라임 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펀드 판매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뱅킹 서비스를 하면서 은행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너무 현진국에 비해서 취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산관리, 다시 말하면 펀드 판매, 이런 것들, 다음에 해외펀드, 신탁, ELS 팔고 있는 건데 결국엔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거고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대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미 주요 은행의 4월 연체율은 직전 달보다 0.01에서 0.02%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올해 은행의 이익 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